자, 지금 낯익은 얼굴이 있어요. 네, 주희정 코치죠. 사실은 고려대학교,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내일부로 주희정 코치 그리고 강병수 감독이 팀에 합류를 합니다. 주희정 코치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교로 돌아와서 코치 생활을 하는데요.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주희정 코치라고 불러야 되겠죠? 주희정 코치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주희정 코치